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볼 작품은 미스터방이란 작품이에요 여러분에게 채만식이라는 작가는 생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익숙한 작가라고 생각해요 채만식은 풍자로 유명하죠 풍자의 대가인 만큼 이 소설 또한 권력을 쫓아 자신의 이익을 초구하는 그 당시 세태와 그러한 인간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으로 보도록 할게요 방산복은 내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가서 신기루 장소를 하며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기회를 잡아서 방산복은 미국 장교에게 통역을 해주고 그의 통역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력에 힘입어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부자가 되어서 권세를 노립니다 어느 날 자신과 함께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백주사가 자신을 찾아와서 광복이 된 이후에 조선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얘기를 하며 방산복에게 사정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선인들에 대한 보복을 부탁합니다 방산복은 알겠어 하고 양침몰을 푸 뱉지만 그 양침몰이 자신이 섬기는 S소위에게 튀게 됩니다 그래서 방산복은 그 S소위에게 어폭것을 당하며 맞는 식으로 이야기가 맺어지게 되죠 이 글의 주인공 방산복은 미군 소위에 빌붙어서 권세를 누리는 기회주의자입니다 능력보다는 행운이나 권력에 기생하는 그런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인물이자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그럼 이 작품의 전체적인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주제에 짚고 가야겠죠 그 다음 이 작품에서 풍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쓴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 바로 전지적 서술자가 나타났다라는 특징인데요 이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낸다라는 게 또 이 작품의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비평가들이 이 작품의 한계로 짚고 있는 것도 한 뭐냐면요 미스터방에서 풍자만 주구장창하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가 쫓아야 할 긍정적인 대상에 대한 언급은 나와있지 않다라는 게 또 이 작품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더 자세한 작품에 대한 내용과 감상을 보고 싶다면 나노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작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